안녕하세요. 무지프렌드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지의 디지털 알람시계입니다. 이 알람시계는 제가 4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. 하나는 회사에서 또 하나는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계는 보다시피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 일할 때는 컴퓨터 앞에 내려놓고 상상 스케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출근했을 때 점심시간, 또 하루에 회의가 여러 개 있죠. 회의할 때마다 회의시간, 또 예정된 스케줄 시간 등등을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의 시계나 스마트폰을 매번 켜서 확인하기보다는 바로바로 모니터 테이블 바로 아래 전면에 보인다 내려놓고 왼쪽에는 시간, 오른쪽에는 날짜, 또 온도, 습도가 나타나고 또 알람 기능도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면에서 바로바로 보면 직관적으로 보여서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제품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고요. 큰 화면에 심플한 베젤, 직사각형의 모던한 디자인과 무인양품 무지 특유의 편안하고 은은한 고유의 색상이고요. 내려놓으면 약간 사람의 시야감을 고려해서 약간 떠 있습니다. 내려놨을 때 위로 들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전면에는 스피커가 있고요. 위에는 스노즈, 라이트 버튼 누르면 3초 동안 불이 켜집니다. 알람을 넣었을 때 누르면 5분 있다가 다시 울리고 또 5분 있다가 다시 울리면 스노즈 버튼이 있습니다. 뒤쪽에 보면 알람을 온, 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. 이 시계는 온도와 습도가 1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. 이곳 두 군데와 이곳 두 군데 총 네 군데의 구멍을 통해서 주변의 공기 흐름을 감지해 온도와 습도가 업데이트가 됩니다. 뒤를 보면 AA 권전지 두 개가 들어가고요. 초기화하는 리셋 버튼, 시간을 설정하는 타임셋 버튼, 화면 모드로 바꿀 수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, 알람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알람 모니터 버튼, 알람의 볼륨 조정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시계의 좋은 점은 알람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렇게 눌러서 알람을 줄이고 싶다. 이렇게 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. 지금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. 알람의 볼륨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들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여기는 리셋 버튼은 온도, 습도 등 모든 표시를 전체를 초기화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. 여기 보이면 조명을 누르면 3초 동안 조명이 켜지고요. 3초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. 또 알람이 올렸을 때도 이 스노즈 버튼을 누르면 5분 후에 다시 올리고요. 또 한 번 더 누르면 5분 후에 올리고요. 7번까지 해서 35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토 스톱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계속 올려서 방위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온도는 이쪽에 나타나고 있죠.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표시됩니다. 영하 9.9도, 즉 10도보다 낮으면 로우로 표시되고요. 또 영상 50도씨 보다 높으면 하이로 표시됩니다. 또 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20%에서 최대 95%까지 표시가 되고요. 20%보다 낮으면 로우, 95%보다 높으면 하이로 표시됩니다. 현재 이 모델은 전파 수신 기능이 없는 모델인데요. 전파 수신 기능이 있는 모델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. 전파 수신 기능은 수신 안테나 3개가 나타나고요. 제품이 그 어떤 제품보다 디자인이 예쁘고요. 고급스럽고 또 모던한 듯한데 심플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샤프하고요. 회사에서 보고 있으면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온도, 습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고 여름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튼다든가 제습기를 가동한다든가 이렇게 하죠. 습도는 ±5 차율이 최대 8% 정도 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또 공기에 따라 도가 지금 여기는 47%, 여기는 49%죠. 2% 차이가 나는데 최대 7%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큰 오차율은 없고요. 에어컨이나 제습기나 매번 켜야 되죠. 습도를 켜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시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역시도 참 좋습니다. 디자인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좋은 시인성 되게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 사무실에서 놓고 쓸 때 보고 있으면 참 기분 좋은 제품입니다. 집에서 책상에서도 그렇고요. 컴퓨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참 좋아하고요. 알람 기능과 많은 정보, 시간, 날짜, 온습도 이렇게 같이 표시되다 보니까 참 실용적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선물을 해줘도 참 좋아하고요. 주위에 회사 다니신 분들이나 공부하는 학생, 입학 선물로도 사줘도 참 좋은 선물입니다. 그분들도 쓰시면서 만족도도 높고 또 받은 분들도 선물해준 저에게 참 고마워하는 저도 여러분들께 사용해보시라고 추천도 해드리고 주위에 선물해주시면 참 좋은 제품입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제품 리뷰에 많은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